지난주 SNS에서는 필리핀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었습니다. 왜소한 필리핀 할머니와 한 한국인 청년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찍혀있는 것이었는데요. 언뜻 보기엔 평범한 사진 같은데 그 뒷이야기가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. 수소문 끝에 찾은 사진 속 주인공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죠. 필리핀에 유학 중인 정태구 학생입니다. 정태구씨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저는 필리핀 박유에 살고 있는 정태구입니다. 지금 박유 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신 거죠? 네 그렇습니다. 그렇군요. 정태구씨가 지금 찍힌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네 저도 듣고 있습니다. 사진 속의 할머니랑은 무슨 사이였던 거예요? 박유에 시내 도로가 있는데요. 거기서 처음 뵌 할머니였어요. 아 그래요. 이제 사진과 함께 SNS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할머니가 계산대 앞에서 주문을 하고 머뭇거리고 계실 때 그러니까 돈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때 태구 학생이 선뜻 계산을 해줬다면서요? 제가 원래 그날 밖에 용무가 있어서 잠깐 나왔었는데 그 할머니가 지나가는 필리핀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다 배가 고프셨는지 밥을 사달라고 하시고 계셨는데요. 할머니가 이제 제 손을 잡으시면서 밥 좀 사달라고 이렇게 테스처를 하셨어요. 제가 이제 KFC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KFC 안으로 들어오셨어요. 이제 거기 있는 이제 가드들이 이제 거지들을 보면 이제 밖으로 나가라고 사 먹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마음이 안 좋아서 그때 할머니 생각도 나고 해서 사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원하시는 거 고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카운터에서 돈이 없는 걸 보고 이제 밥을 먹으려면 이제 한 4, 5천 원에 돈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돈을 꺼내서 이제 밥을 사드리고 같이 밥을 먹었죠. 그러니까 이제 그 행색이 굉장히 초라한 분이었고 이제 돈을 낼 만에 형편이 안 돼 보이니까 그 식당에서는 지금 할머니가 내쫓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태구 학생이 일행이다 하면서 막은 거네요? 네. 네. 그렇죠. 그렇게 된 거죠. 그래요. 그러면서 이제 식사도 사주시면서 같이 드셨다면서요? 네. 그게 이제 저도 그때 이제 혼자 나와 있었고 할머니도 혼자 계셔서 할머니도 이제 혼자 드시기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자리에 앉은 다음에 할머니 음식 나오고 이제 제가 제 앞다리로 앉으시라고 한 다음에 이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밥을 드시더라도 또 눈치 볼 수 있으니까 네. 네. 그렇죠. 이제 함께 또 계산도 해주셨으니까 같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식사도 하신 거네요. 할머니가 이제 오랫동안 밥을 안 드셨는지 먹으면서 손이 많이 떠시더라고요. 아. 손을 떠시면서 마음이 좀 네. 좀 마음이 좀 좋아요. 아. 그래요. 그럼 또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어떻게 사진 찍혔습니까?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보니까 진짜 무슨 몰래카메라 같이 그렇게 사진 찍혔던데. 네. 네. 그 찍으신 학생이 원래 제가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사들이려고 할 때 온 거였어요. 네. 사들이려고 할 때 들어온 거라서 이제 제가 힘내는 모습만 보고 이제 이제 저한테 복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. 사진 찍으신 분이? 사진 찍은 분이요? 네. 네. 이제 복받을 거라고 이렇게 제 어깨를 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 이제 그 여학생이 잠깐 와서 빨리 찍고 가더라고요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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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네. 그렇게 찍혔는데 저는 이렇게 커질지 몰라가지고. 그래요. 네. 네. 그 필리핀 여학생이었나 보죠? 그 사진 찍었던 분은? 네. 필리핀 현지 여학생이었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우연히 찍혔던 그 사진이 아. 이렇게 큰 화제가 되고 또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참 훌륭한 학생이다. 이 소문이 이렇게 퍼지게 됐어요. 이 필리핀 현지는 물론이고 영국 매체에도 소개됐다면서요. 기분이 어떠셨어요? 네.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소리여서요. 아. 그래요? 아. 그게 좀 알려졌답니다. 아. 네. 감사합니다. 그 지금 한국에 지금 부모님이 계신 건가요? 아니면 필리핀에 같이 계시나요? 네. 한국에 계십니다. 와. 그러면 우리 아들의 소식에 굉장히 기쁘셨겠네요. 네. 좋아하시더라고요. 뭐라고 하세요? 잘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. 우리 아들 잘 컸네. 이런 말씀도 하셨고. 네. 또 이제 그 필리핀 할머니의 밥을 사주시면서 한국에 계신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에 할머니가 생분위에 계신 겁니까?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봐주셨는데요. 할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. 아. 그랬군요. 네. 그래서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. 또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셔서 또 필리핀에서 만났던 이른모레 할머니의 그 모습을 또 뿌리칠 수 없었고 또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을 했던 겁니다. 그래요. 참 부모님도 흐뭇하시겠지만 이 소식을 들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. 부모님이 지금 한국에 계신다고 하는데 방송 들으실 거 아니에요. 네. 부모님께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가겠다 한 말씀 하신다면. 엄마 아빠 제가 외국에 나와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군대가 있는 동생 인구군대도 군대 생활 잘하고 제대하고 보자고 사랑합니다.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. 네. 그래요. 부모님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아드님 참 잘 키우셨습니다.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. 건강하시고 또 하시던 학업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1부에서는 필리핀 현지에서 황제 관광을 하는 어글리코리안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3부에서는 이렇게 또 선행으로 주목받은 한인 대학생을 소개해드려서 좀 가슴이 따뜻했네요. 네. 필리핀에 공부하고 있는 정태구 학생이었습니다.